꼬막 정식이랍니다. 교회 키보드 공부하러 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이렇게 왔어요. 교회 근처 맛있는 브라치 정식집. 코다리조림도 하고 있고요. 저는 따끈한 석밥을 시켰답니다. 여기 비벼먹는 건가 본데요. 미역국도 있습니다. 저희 쪽에 정식 메뉴도 있고요. 절임맥, 절임맥, 메뉴. 추가 메뉴. 추가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두껍게 먹겠습니다. 우와. 김에 오락오락 나는 거 보이시죠? 맛있겠다. 누룽지. 누룽지가 먹고 싶어서 제가 따끈한 소파를 시켰답니다. 맛있겠다. 누룽지 보이시죠? 아, 이게 따끈한 물 부어서 먹는 거죠? 제가 깜빡했네요. 먹겠습니다.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에 불어맞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응. 일단은 밥을 먼저. 아, 맛있다. 밥을 퍼 놓고 자는 건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 맛있게 먹을 겁니다. 여러분도 맛난 저녁. , 고요, 고요. 밥도 이렇게 맛있어 봐요. 저는 여기 있던 꼬마를 먹여서 호다리 점식을 먹으려고 했는데요 혼자 온 거 한 대로 꼬맥 점식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은 꼬맥 점식을 시켜서 비벼서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꼬맥 점식도 맛나게 보이네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